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의 요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이사야 8장에서 12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하박국 선지자에게 글을 서판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시팔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서판에 기록하게 하십니다 서판에 쓰게 하신 마을살랄하스바스는 노력이 속히 오리라는 뜻으로 이는 아람의 수도 다메셋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속히 멸망하게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판을 남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사야의 태어난 아들 이름을 마을살랄하스바스로 하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수르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고 이어서 남유다까지도 침략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을 줘버리고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같은 아수르를 의지한 것을 책망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멸망할 자와 구원받을 자를 구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끝까지 아수르만을 의지한 아하스 왕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날 이를 증거로 삼기 위해 예언의 말씀을 모두 봉하겠다고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을 경계하게 하시며 거짓 예언에 대해 반드시 심판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남유다의 상태를 지적하시며 그들이 끝내 우상을 섬기고 의존한다면 그들에게는 멸망만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디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가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을 반복해서 쓰고 또 쓰며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를 묶어서 말씀하십니다 28세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곧 닥쳐올 가까운 미래인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800년 후 오실 먼 미래인 메시아 탄생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먼 미래 즉 8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탄생과 함께 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후 다니엘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800년 후에 가브리엘 천사의 선포로 성취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먼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하게 하신 후 계속해서 가까운 미래인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세번째 포인트 아수르 제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을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오래전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아수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십니다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수르는 세계 경영의 주인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교만했습니다 나라의 경계는 아수르 제국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아수르에 대한 징계는 히스기아 왕 때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시고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게 망할 것과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까지 예언하게 하십니다 네번째 포인트 이사야 11장 1절과 마태복음 1장 1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탄생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 예언은 800년 후에 성취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평화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예언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도례를 예언합니다 다섯번째 포인트 이사야 선지자는 훗날에 하나님께 드릴 노래를 미리 불러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을 통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라며 탄식했던 이사야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사야의 찬양은 모든 고통 가운데 메시아가 임할 나라를 생각하며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입니다 비록 현재의 삶은 고단하고 힘들지만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부르는 아름다운 송가입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함께 찬양하자며 남유다 백생들을 독려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내와나 성경 요절주의, 곤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제 179일 이사야 8장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하스바스라스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래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래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왁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색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왁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네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요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폐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루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모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그레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혼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가리라 이사야 구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블론 땅과 랍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 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앞 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대한의 날과 같이 하셨으미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거도시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위세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 적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언을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복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오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여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보를 극률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질래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굴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리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문하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문하세를 먹을 것이오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사야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전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혼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구풀이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가수로 사람은 화 있을 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여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수와 같지 아니하며 하마스는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색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나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느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나를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채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은 미로다 그러므로 조망군의 여왁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됐을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쇄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족 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가 틀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유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조만군의 여왁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조만군의 여왁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레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망구레 여왁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몽해가 내 몽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의 몽해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세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개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맘메나는 피난하며 개빔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만그레 여왁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오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배시리니 레바논이 권능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이사야 11장 이세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오 그의 위에 여와의 영 고치에와 총명의 영이오 모략과 재능의 영이오 지식과 여와를 경애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와를 경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던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뎀도 없고 상암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무리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미라 그날의 이세 뿌리에서 한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 오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수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세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하며 애돔과 모합의 손을 대며 안문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제네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망국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하라 여호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민이라 할 것이니라